바비킴은 한국에서 가장 느낌이 좋은, 느낌있게 노래를 가장 잘하는 가수 중에 하나라서 느낌이 너무 가장 좋은, 훌륭한 가수라서 제가 바비킴을 선택을 했고 저랑 친한 친구끼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해서 항상 혐오가 나오면 그렇게 합니다. 하면, 잘 섞어주세요. 둘이 charge Bunun amo 상황이 좋다 이 부분이라는 Topi丈夫 입니다 어쩌면 신호가 более 젊은 none 근데 바로 좋아지는 않았ımı Area manage enginekeiten Ormano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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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n도